안녕하세요 코카소스 조지아 생생정보 대박 데이비드 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먼저 시간에 이어서 조지아 국가 브랜드인 보루조미 사무실을 보여드리기 전에 제가 운영하고 있는 코카소스 허니를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잠깐 갖고 있습니다 코카소스 허니라는 브랜드로 제가 한국의 쿠팡, 네이버, 펀샥, 11번가, 그리고 G마켓 등에 판매를 했었는데요 지금은 판매를 중단하고 드셔보셨던 분이나 또는 여행하면서 사가셨던 분들 위주로 한국으로 직접 직구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또한 코카소스 한인 여행사를 제가 또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수출했던 조지아 와인을 이용한 한국 기술이 접목된 라마지코라는 화장품을 조지아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지금 잠깐 보신 사진은 제가 저희 직원들과 함께 조지아에 있는 BT클럽에 라이브 방송을 했던 사진이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저희가 5종 세트로 조지아에서 조지아인들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Unity 여기는 보르조미 오피스, 메인 오피스입니다. 사무실에서 혹시 전화가 오면 업무 공간에서 방해가 안되도록 이렇게 별도의 룸에 들어와서 전화를 받습니다. 모바 Boss 사무실에서 관절한 사진들과의 길은 시 consultants에 따라서 전화가 오면 송송이 남은 상위 업무 공간에서 차려정도 같이 바이러스에 따라서 전화가 오면 업무를 확인하기를 바랍니다. 사무실에서 정상저 Samson 19 2021 전층 발코니가 이렇게 사무실에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밖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입니다. 잔리안 까르기입니다. 여기도 역시 전화 특별 미팅을 한다든지 방음 장치가 되어있어서 미팅하고 스페셜 미팅 전화하기로 받습니다. 여기도 직원들을 위한 카페입니다. 보루조미 에카테리네 여자가 마시고 위장병을 치료했다는 보루조미 기원전서부터 보루조미 물이 지금까지 그 양과 물의 질이 수질이 한번도 변함이 없다고 합니다. 보루조미는 시원하게 해서 마시면 소화제고 그 다음에 미지근하게 해서 먹었을때는 위장병 시료약입니다. 또한 다이어트에도 효능이 있다고 합니다. 아아 아 아 아 아 아 나들어 봐. 파쿠리안 이라는 물도 같이 나오고 리까니라는 물도 나옵니다. 리까니 탄산수가 보로조미 보다 약한 물입니다. 여기는 안놈. 파쿠리안 이라는 보로조미 위에 있는 스키 리조트 지역입니다. 그 지역의 물이 물맛도 좋습니다. 해발 2000-3000m 정도에서 나오는 식수. 여기가 아까처럼 전화 직원들이 업무방해가 안되도록 들어와서 전화를 통하는 곳이 이렇게 별도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마르바 빠드로바. 마르바 빠르가. 마르바 빠르가. 마르바 빠르가. 조지아는 1층을 1층이라고 써있고 대부분이 그라운드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라운드. 그라운드 위에 2층이 여기 있는데 있지만 1층이라고 써져 있는데도 있어요. 마르바 빠르가. 역시 보로조미는 조지아의 대기업답게 엘리베이터도 아주 잘 되었습니다. 마르바 빠르가. 마르바 빠르가. 마르바 빠르가. 아다시피 corps인지ko extraordin